그나저나 유대 목소리가 누군지는 알아요? 이래봐도 제가 나름 유명해요 지금 사람이 얼마 없죠? 한 3, 40분만 지나봐야 사람 겁나게 많아 보여요 내가 또 자랑을 또 해야 되겠구나 지금 TV조선이라고 알아요? TV에? TV조선에 지금 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지금 언니 비웃는 거야? 와 내가 진짜 미치겠네 TV조선에 지금 5월달에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스트로피스 거기에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이모이모 하니까 품박각세리 청이 이 영상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어? 프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알았어요 아무튼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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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TV조선에 작가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섬에를 하고 싶다 전화가 왔어요 하고 내가 오케이만 하면 지금 여기로 설명을 파는 것이죠 이거 카메라가 왔는데 내가 정말 moderako 하는 어때が 너는 노래방다 약간 전화가 produ지 않는 산다 이런 리더구희가 وأ Europae 내부단가 아니예요 내가 진짜 미쳤네 Andreas 진짜 미쳤네 이거 두고 다 들고 다ismo plumbing believe 다 Giving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어. 벽머랑 다 엄청 잘생겼어. 그만하자. 내가 지금 모습을 보고 진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세 번 봤기 좀 좋아해요. 저희가 지금 케이스예요. 이렇게 잘못하니까. 다음번에 못돼졌죠. 지금 대전에 살거든요 대전에 신단점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 신단점에 한국 타이어가 크게 있잖아요 대장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크게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돌이 났어요 그 앞에 사는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우리 아파트에 탱피 종료를 했어요 탱피 내가 지금 뉴스보고 힙합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자꾸 노리는 하고 있어요 공연할 마음이 아닌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있잖아 이 녀석은 봤죠? 이 녀석이 지금 떠서 오늘 앞에서 지금 돈 다 배고 나서 배고 있어요 저기 너 지금 돈 좀 더 버지는 거 지금 어디에 들어가지? 둘이 참들어졌어 내가 지금 이쪽으로 네? 이녀올수라도 그게 많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미치고 있어 이 탱피에 들어오는 무조건 감주로 뭐라 stör에 좋고 내가 진짜 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도 지금 기분이 덜렁해지네 너무 심히 거두지 말아 진짜 우리 집은 잘 있겠지 잘 있겠지 누가 대전에 사는 사람 있거든 나랑 거기 한번 살펴봐요 괜찮았지 신탄진이야 신탄진 준비 됐으면 합시다 무조건 광주로 괜찮아 안무 뒤쪽이야 무조건 전해라 좋아요 사랑을 위해 사랑을 찾아 무조건 광주로 가갈 거로 좋아요 엄마 사랑을 찾아 넓은 가슴에 화산을 붓고 사랑하는 넌 사랑 내 사랑은 넌 믿고 다시 모아뜨렸던 찰류를 노래했는 끝난 너의 청순이었던 찰류를 노려라 지진 뿐이여 광주로 광주로 무조건 감주로 사랑을 찾아 무조건 갈 거야 좋아요 사랑을 위해 사랑을 찾아 부터 고파 me 사랑을 위해 내게 사랑을 찾아 넌 분이 말씀해 바람 wz은 사람 내게 사랑을 볼 수 없고 사랑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멘